성예린씨가 늘 노출은 안된다고 말하는 유교보이 성규가 이번 앨범 자켓촬영에서 욕조신이 있다는걸 처음 알았을때 심경이 어땠나요? 자세한 속마음과 비안드스토리가 궁금해요 아 이정도에요 성규씨가 아니 욕조 안에 그냥 들어가있어요 별거 없는데 아니 사위탈이란 것도 아니고 그냥 셔츠가 좀 젖었어요 저는 원래 노출하고 이런거 부끄럽고 제가 좀 부끄러움도 많고 해서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사실 이 촬영콘티비를 받았을때 욕조에 들어가는건 알고있었어요 근데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정도만 알고 촬영장에 갔는데 그 옷이 흰색 셔츠였던거죠 아 이 마음에 안들었어요 몸에 붙어서 아니아니요 사실 저는 별 느낌도 없었어요 그렇구나 하고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좀 물에 젖으면서 비추고 했던거 아유 이거는 진짜 뭐 아무렇지도 않은거에요 저도 저도 그냥 사실 예전에는 너무 부끄럽고 막 싫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? 그냥 저거에요 그냥 뭐 이정도는 뭐 아 그정도로 좀 그렇구나 저 예전에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 사진보고 주변 반응은 뭐래요? 사실 주변에서도 막 뭐라 크게 막 아니요 이거는 뭐 그렇지 않아요? 그야말로 이슈가 될만한게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벗고 뭐 탈의를 해서 근데 제가 워낙 그동안에 어떤 조금의 노출도 안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팬들은 굉장히 어 근데 욕조 이 씬치고 되게 무난해요? 예예예예 근데 듣기로 우리 성규씨가 실제로 반신욕을 즐긴다던데 굉장히 즐깁니다 아 그래요? 매일 해요 매일 그럼 반신욕을 200% 즐기는 성규씨만의 꿀팁같은거 알려줘요 어 일단 요즘 막 사우나도 못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반신욕 많이 해야되는데 집에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돼요? 뭐 사실 특별한 꿀팁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그거를 좀 잘 즐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스포츠경기같은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반신욕같은거 한 10분정도 하는게 좋잖아요 그럼 그거 하이라이트같은걸 미리 생각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반신욕을 하면서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봐야겠다 하고나서 이제 물을 다 받고 들어가서 딱 이제 제가 보고싶은 경기 하이라이트 뭐 이정도? 그럼 맞아요 그게 말이 10분인지 꽤 지루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책이 다 젖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젖어 근데 딱 10분이 좋아요? 나는 20분을 하는데 저도 사실 한 15분에서 20분을 하는데 근데 10분이 좋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렇죠 너무 오래하면 아 그래 그거 보는게 좋다 안그러면 너무 이렇게 지루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거 보는거에 빠지면 막 20분 30분이 넘어가요 가끔 그래서 다른 경기도 보게 되고 이러면 오래 할 때도 있죠 맞아요 아 뭐 거기다 탄다거나 이런건 없어요? 반신욕에? 아 그 솔트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 해보고 입욕제도 뭐 가끔 써요 그건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그렇구나 쓰고 싶을 때 쓰고 자 반신욕을 즐기는 우리 성규씨가 욕탕에서 찍은 사진은 뭐 의외로 쇼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흰색 셔츠가 무래져져서 어머 깜짝이야 내 몸에 찰싹 붙었네 이걸 느꼈구나 아 찍을 때는 몰랐어요 찍을 때는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막 너무 여러가지 촬영을 하다보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찰싹 붙었어요 그냥 계속 이거 찍고 이거 찍고 하다보니 찍을 때는 잘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